불러 불가하면서도 돌아서시네요 교내 불가하다 가도 묻어버리네요 더운 맘을 시키는 건 잘 아시겠지만 구석 어디쯤까지도 찾아 봐주세요 난 텅 빈 섬에 어딘가 조그맣게 찬이한 설빈 미련이거나 유령이 되지 Rescue please 믿는다고 말하면 나의 곁에 남아주실 수 있을까요 날 알아주고 가요 그렇게 나의 구원이 되어주실 수 있나요 들려오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요 불어오는 바람에도 기대가 되네요 고픈 맘을 끌어안은 바람이겠지만 날아가 될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아요 내 마음 안에 어딘가 착각으로 찬이한 파란 하늘이거나 태양이 되지 Rescue please SOS 믿는다고 말하면 나의 곁에 남아주실 수 있을까요 Rescue please SOS 날 안아주고 가요 그렇게 나의 구원이 되어주실 수 조금 더 추억이 되어주세요 지금 우리 고 paycheck 어떻게 나의 구원을 가요 우리 고객님한테 남아주실 수 있을까요 영원이라 부르면 날 사랑해 줄래요 그렇게 나의 구원이 되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